몬디야 내 마트 린이 드린다면 제발 나와줘 제발 몬디야 한 2개월 전쯤 탈출했어요 집에서 나간 지로는 본 적이 없어요 육안으로 보인 적이 없다고요 사람한테 못한 집으로 가고 가고 사람은 없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먹이통 앞에다가 밥 주면 어두면 나와서 밤에 다 가지고 가요 벤스터를 잃어버렸다 해서 도와주려고 왔어요. 벤스터들은 구멍이 있으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. 벤스터들은 praying에 원래kö municipality는 주면 돼서 지구에 오고, 벤스터들은 관리가 없어서 친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 같아요. 곧 걸리는事 출발해요. 벤스터들, 벤스터들, 벤스터들ador, 벤스터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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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스터들.. 안에 이씨 이거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미룩 먹으러 간다 미룩 먹으러 간다 미룩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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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가 들어가 제발 사람을 아주 약올리네 드디어 여기다 들어있는 또 이리 이 친구의 어떤 본능을 이용해서 중간에 어떤 통로, 굴 같은 통로를 만들어 갖고 이 친구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한 다음에 넓은 회틀을 이용해서 닫는 방식으로 목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언제, 언제 나와요? 응, 가지. 지저분하게 기다리면 어디 나올 거야. 잠시만, 잠시만요. 출력, 출력. 출력, 출력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피부병 같은 게 있는지 봤는데 피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눈도 봤는데 눈도 괜찮고요 심장 박동수도 정상이었어요 몬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과 부엌 몬집이 사실 자기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공간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좁은 세상에 가면 오히려 답답하지?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덜 심심한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끌려 몬디야 우리 계속 쭉 탈출해주면서 살자 알았지?